안녕하세요 돼지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꿀꿀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가튼 오브 밤밤 마인크래프트 버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게임이랑 똑같은 거 같아요 아닌가 가튼 오브 밤밤 마인크래프트 버전 어떻게 하는거지 어떻게 했더라 게임에서 어 됐다 팁 먼저 아 맞어 시크리트 어 보안카드 보안카드는 탭을 위에 있습니다 잠깐만 이거 보안카드 어딨지 이게 보안카든가 뭐야 된거야 아 보안카드 쳐가지고 아 크로코마 여기 열렸어요 드롯 조작 이건 뭐지 조작 컨트롤러 가라 아 맞다 밧데리 밧데리 내 밧 어디갔어 밧 내 밧 내놔 밧데리 주세요 두 개 저기 있었어 여기 식당에 어디있어 밧데리 아 요건가 밧데리 아 만들기가 힘들었나보네 버튼 누르니까 밧데리 찾습니다 아 드론 나왔다 그럼 이제 드론으로 버튼 눌렀고 가라 드론 어떻게 조종하는거지 이거 뭐라구요 팁 팁 뭐라구요 어 빅버튼 도어 원투 오픈 어 어떻게 해요 드론 작동 뭐 어떻게 어떻게 써 이거 들어 뭐 된거야 어 뭐야 이거 너무 망 만든거 아니야 어쨌든 열렸어 어 어 필라버드 날 노려보고 있어 저거 저거 날 노려보고 있다고 저거 어 필라버드 내가 다가가면 슬금슬금 슬금슬금 엄청 큰데 이거 어 목 빠졌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달걀 6개 찾아가지고 버튼 뚜루루룩 줄 들어야 되는데 어어어어...오 sitten 잘만드어인데? 달걀 6개를 머아라 개만던거지? 된건가 이거? стал 뺏 rook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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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어? 빨리 깜짝이야! 아휴 깜짝이야 어디갔어! 으어허허허! 우주로 날려버렸어! 어휴 뭐야 이거 어디갔어! 어 친구야! 날라가 버렸네! 괜찮은건가? 에라이 모르겠다 이거 어 상관없겠지? 달걀 6개 찾아야 되는데 이거 여섯 드롱~~ 아 문이 열렸습니다 저기가 열린거구나 그럼 이거 이걸로 이걸로 쳐야지 드론 컨트롤러로 보두봐 전문기 students 드론 이거 장식이네 그냥 드르로운우 저깃 지나가서 이제 길 지나가 중요한지 지나갑니다 길 지나갑니다 와 199tó 꽤 그럴듯하게 만들어놨네 뭔데요 이거 이거를 누르라는 거야? 씩 아닐거 같은데... 뭐지... 아 이거 왜 이래 다시 해야 되나? 되는거야? 아 됐다 됐다 휴 아 온거야 내가 타고서 저기로 어우 깜짝 놀랐네 이거 여기 원래 그림 있어야 되는데 뭐지 이거? 맞나 이거? 어어어어 새해 새해 오피라버드 안가지인데 드론 컨트롤러 아 맞아 드르릉 드르릉 뭐지? 아니 뭐 뭐냐고 이거 너무 대충 맞는거 아니야?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안되는데 뭐 걸렸나? 됐다 도망치세요 새해 머리 너무 작은거 같은데 도망치세요 안 쫓아오잖아 아 모르겠다 도망가 아 깜짝 Ond cit 말 좀 하고 오세요 말 좀 하고 오라고 오렌지도어 열렸습니다 이거 좀 너무 막 만들었는데 대추 만들었는데 좋아? 대추 만들어서 좋아? 예! 이제 초록이 보러가자! 초록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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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러가 어 밑에 딱 내려가고 여기 다 누르면 되겠지 그냥? 올라와 다리 올라와 점퍼 어 들어간다 어하받 어어어어어 초록이 나오겠지? 어디써 어디선아 어디서나 오오 소리난다 구어 어디야?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어딨다 오오오 불 올라온다 ㅎㅎㅎㅎㅎ 아악!! 그렇게 끝나버린거야? 와아~~ 이겐 모야 이어었데요? 뭐야이게 하하하하하하하 어.. 아 뭔가 좀 너무 대충 만든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만들어 반반 하고 꼬깔콘 머리 꼬깔콘 머리 꼬깔콘 하고 팔 팔 해줘 눈도 날아줘 눈 와아아아아 너무 크게 만들었나? 완성 어! 어! 반반 만들었더니 와! 알줬어요 반반 와아아아! 반반이다 반반이야 뻘게가지고 똑같이 생겼죠 비교해보세요 와 정말 똑같이 생겼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생길 수가 있지?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똑같구만 다 안 비켜 비켜 다음은 해파리 한번 만들어볼까? 해파리는 쉽습니다 어! 완전 똑같은데? 이렇게 하고 해파리 팔 하나만 이렇게 어! 근육 자랑하는 것 같지? 야 근육? 머슬? 와 똥같네 애파리 같 garnered? 완-사항 해파리나 where I thought 해파리 소환 파리 파리 해파리 와 똑같이 생겼구만 해파리 완전 똑같이 생겼구만 와 똥파리 같네 똥파리 레꼬닷 담반리나는 근데 담반리는 흰색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거라 너무 쉬워요 게다가 얘는 머리통에 리본 달아줘야 돼가지고 리본 리본이라고 생각하면 리본 팔 달아주고 눈 달아주고 아 반바리나 머리통 좀만 더 달아주고 완성 완성이 잘랐다 반바리나 소화 반바리나 완전 똑같아 다음은 오피라버드 새 만들어야겠다 새는 잠깐만 다리 노란색이잖아 발 노란색 그리고 몸통은 옆으로 이렇게 꺾여있어요 그리고 머리만 머리만 이렇게 돌아있어 이쪽으로 내 쪽 보고 완전 똑같은데 완성 바로 완성 눈 이렇게 되면 안되는데 완전 외계인 같은데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완성 완성 어 어 어 어 됐다 다 만들었다 만들었대 오필라 버드 쁄략쁄략쁄략쁄략 음 똑같Вот구만 잘 만들었어 굉장히 잘 만들었어 다음 다음은 아 너무 대충 만들었나 괜찮아? 캡틴 피들 만들어보겠습니다 캡틴 피들은 진짜 쉬워요 얘는 완전 마크에서 만들기 위해 태어난 친구나 마찬가지야 정말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다리 일단 짧아 몸통 두꺼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 달리고 여기다 이빨 달리고 그리고 한 칸만 더 누르죠 팔 달아주고 근육 자랑 눈 달아주고 약간 양심이 아픈데 완성 알랐다 완성했더니 색이 틀렸네 보라색이었네 괜찮아 친구야 옷 갈아입은거야 옷 내복이거든요 안해 요거 옷 좀 갈아입었어 다음은 전보조씨 전보조씨는 어떻게 만드냐면 얘도 쉬워요 자 전보조씨는 키가 좀 크니까 요렇게 해주고 어 좀 큰데 너무 크면 안된대 됐어 이렇게 하자 얘는 약간 공을 들어야 돼요 어떻게 드리냐 어떻게 드리지 머리가 좀 커 됐어 이렇게 하고 어 이렇게 하고 뒤에다가 검은거 칠해주고 검은거 칠해주고 이 좀 달아주고 이 아 됐다 이렇게 자 전보조씨 조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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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보점 전보점 됐어 완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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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자 눈 좀 달아주고 하나 더 내려주자 그러면 여기를 풀러주고 됐다 아 완성됐다 팔도 또 달아줘야 하나 얘도 근육자랑 근육자랑 점보조 이מש! 완성! 전보조시 수학 Và.... 다 만들었다 정말 정성이 가득하게 만들었구요 어쨌든! 어려면 잘 만든 이거 쟤네들이 싸움 못붙이나? 싸 와 얘들아 배틀해 배틀하라고! 배틀! 배틀하라고! 배틀! 초록색 밖에 안보이네? 어쨌든 재밌게 불러있습니다! 그럼 안녕! 안녕! 뿅!